미스트로2 출연자 분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미스트로2 출연자 소개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미스트로2 출연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스트로2 참가자 112팀 프로필 공개 상금 규모 1억 5천만원 역대 최고 방송인 참가자 방송인 박슬기 크리스천 방송인 키극인 탤런트다 섹션TV 연애통신에서 리포트를 무려 12년을 넘게 맡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MBC 8도 모창대회에서 박정연의 모창을 하여 대상을 받아 데뷔했으며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젊은 리포트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를 인물 중 하나일 것이다. 배우 출신 참가자 배우 김성은 크리스천 배우 김성은 미다리 본명보다 박미달, 미다리로 널리 알려진 배우이자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 현재 유튜브에서 라라라는 채널을 오픈해서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배우 강혜빈 여주 도자기 아가씨 출신이다. 한때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율동을 가르쳤다고 한다. 박한별, 구혜선 등으로 유명한 오대 얼짱 출신이다. 배우 오승은 1979년 2월 8일생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났다. 당국대학교 영국영어과를 졸업했고 배우로 활동했다. 논스토퍼에서 오소방이라는 별명을 가진 털털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여대생력을 연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배우 이재은 최고의 아역배우 이재은 가족들이 반대했음에도 도피성 결혼을 했지만 결국 돌싱이 되었다. 가수 출신 참가자 가수 나비 2004년 MBC의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을 통해 알려진 후 가수로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호평받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의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는 싱어송라이터이다. 백지영 8집 수록곡 로스트스타 작사, 작곡에 모두 참여했고 본인 노래인 길에서 끝까지 들어야 작사가로 참여했으며 놀라워라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작사, 작곡에 모두 참여했다. 가수 송하에 어릴 적부터 TV 속 가수들을 보며 가수로서 꿈을 키워왔고 그러던 중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들어갔다. 연습생 신분위로 JTBC의 네이디인 유에 참가하여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아이돌 출신 참가자 남녀공학 허찬미 허찬미는 지난 2010년 10인조 혼성그룹 남녀공학을 통해 가유계에 대비했으며 당시 활동명은 별빛찬미였다. 하지만 남녀공학은 1년도 채 활동하지 못하고 해체됐다. 이후 남녀공학에 여성 멤버들이 주축이 된 파이브돌스 멤버로 합류했지만 약 4년 만에 해체됐다. 그 후 2016년 프로듀스 101 시즌1에 출연한 허찬미는 등급평가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댄스 실력으로 극찬을 받았지만 26위를 기록하며 탈락했다. 2017년 JTBC 믹스나인에서도 3차 순위 발표에서 20위를 기록하며 탈락했다. 기성 가수임에도 프로듀스 101 믹스나인에 이어 오디션 프로그램에만 세 번째 출전하는 오디션 전문가수 허찬미가 미스트로2에서는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클레오의 센터였던 필라테스 강사 최은정도 미스트로2에 도전장을 던졌다. LPGA 허유나 모모랜드 태하 태하의 사촌오빠가 마스터 김준수이다. 시야 김연지 뮤지컬 배우 김사은 김사은은 슈퍼지니어 송민의 아내이다. 스페이스 A 김연정 사모 김연정은 지금의 목회자 남편과 슬아의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EXID 강혜연 2012년 EXID의 초기 멤버로 데뷔했으며 당시 다미라는 예명으로 활동했고 EXID 탈퇴 후 베스트의 리더로 활동했다. 카밀라 한초임 수제 구두재와 CEO 카밀라의 리더로 싱글 앨범 레드립스를 발표했다. 의상, 안무, 앨범, 홍보 등을 직접 하면서 자력갱생들로 화제를 모았다. 2019년 8월 솔로곡 로미오를 발표하면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초중고 학생 참가자 초동부 김태영 초동부 황승아 초동부 임서원 아침마당 출연 이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트롯신동 임서원 이를 들은 조영구는 임서원에게 우리 아들이랑 사귀어 볼래 라고 물었다. 이에 임서원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잔했다. 초동부 김지율 초동부 김다현 김다현의 아버지는 훈장 김봉곤이다. 보이스트로트 준우승자이다. 이번 미스트로트2 서바이벌에 또 도전하는 트롯 인재이다. 초동부 김수빈 KBS TV 아침마당 MBC TV 편의 중계 등에서 리틀 홍진영으로 불리며 인기를 모은 김수빈은 이미 트롯 경력 3년차로 전국노래자랑을 비롯한 여러 트롯 경연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쌓아왔다. 초동부 이서원 중동부 이혜은 고동부 전유진 2019년 개성처럼 떠오른 트롯 샛별이다. 노래를 따로 배운 적이 없고 노래를 부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압도적인 무대를 통해서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9 KBS 노래가 좋아와 2020 MBC 편의 중계 출연을 통해서 많은 팬덤이 형성되었고 유튜브 내에서는 어느 유명가서 부럽지 않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9월 17일 헐헐헐히 단일영상 천만 조회수를 넘겼고 전체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2020년 10월 7일에 1억불을 넘겼다. 중동부 송유진 방송에서는 2014년 반달이 준 선물이라는 KBS 한국 동요 다큐 콘서트로 시작하여 누가 누가 잘하나에서 수상하는 등 여러 동요대회에서 수상을 휩쓸고 2016년 Mnet 최초 동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위키드로 목소리를 처음 알렸다. 고동부 송민지 트로트 가수 참가자 트로트 가수 진달래 2018년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당시 1승 중이던 이명웅을 꺾고 5연승을 차지한 출연자로 유명하다. 이명웅이 패배 후 안 보겠다고 농담을 했지만 함께 노래하고 싶은 듀엣 가수로 진달래를 언급할 만큼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이며 이명웅 연간 검색어에 진달래가 나오기도 한다. 트로트 가수 소유미 크리스천은 트로트 가수이며 아버지가 소명, 오빠가 소유찬이며 가족 모두가 트로트 가수이다. 트로트 가수 별사랑 트로트 가수 장태희 트로트 가수 김단아 트로트 가수 양양 트로트 가수 박주희 댄스 트로트 가수이다. 대다수의 트로트 가수처럼 다소곳하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시원시원하고 힘있는 가창력과 발군의 댄스 실력을 활용하여 본인만의 뚜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여자 아이돌 가수 못지않게 기록지도 상당해서 그 특색을 더 살려주고 있다. 트로트 가수 류 원정 트로트 가수 윤태화 윤태화는 데뷔한 지 11년 됐다. 처음부터 윤태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건 아니다. 회사가 계속 바뀌면서 윤정연, 정답이 등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트로트 가수 주미 트로트의 전설 서른도의 제자로도 알려진 주미는 스승인 서른도와의 방송 출연으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외국인 출신 참가자 마리아 미국 어학당 학생 TV에서도 가끔 보이는 노래자라는 학생이다. CLC 멤버 손 태국 아버지가 태국 총리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금수저 집안이다. 페인팅 아티스트 아트 윈스 CCM 출신 참가자 CCM 가수 크리스천 장향희 미스트로트 출신 참가자 미스트로트 김소유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로트에 출연 중결승 1라운드까지 진출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 비트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미스트로트 장하온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로트에 출연하며 트로트 가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내일은 미스트로트 본선 3차까지 진출하였다. 미스트로트 공소원 2018년 트로트 가수로 전행하여 2019년 5월 8일에 첫 트로트 앨범인 감사합니다 땡큐를 발매하였다. 미스트로트 김은빈 TV조선 미스트로트의 최연소 참가자로서 주목을 받아 패널들을 열광케 했다. 당시 그는 무대 매너 뛰어난 스킬 트로트라는 장르의 최적화된 꺾기 아쟁같은 목소리 등으로 심사위원들의 올하트를 끌어내며 본선에 진출한 바 있다. 미스트로트 우현정 미스트로트 백수정 북한 출신 참가자 탈북가수 크리천 전행진 특별직업 참가자 변호사 하서정 공중고개사 이희민 레슬링코치 정원주 KBS 배 전국 레슬링대회 1위 킥복싱선수 김소연 등 다수의 출연자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천 튜비였습니다.